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여기 수박하고 요구르트 좀 갈아줘요. 네. 선생님 편찮으시대. 노안이시지 뭐. 원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병 생기고 그런대매. 그래 모레쯤. 엄마 감독님 오셨어. 뭐하러? 인사드린다고. 내가 얘기 안 했어? 엄마 날 봐서 잠깐만이라도. 엄마. 고맙습니다. 저 그동안 심려 귀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. 결혼 승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은 집도 없고 가진 거 없는데요. 직장 든든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안 해요. 들으셨죠? 저희 9월 20일로 날 잡았거든요. 번거롭게 잡고 올 필요 없어요. 그날 참석할 거니까. 말씀 편하게 하세요. 얘기 다 끝났어요? 찍어주세요. 찍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